안녕하세요. 2022년도 아무리 잘하고 계신가요? 올해 정말 다사다난한 한 해였습니다. 6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는데 내년에 더 가열차게 싸워서 우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지킬 수 있는 강한 전투력이 있는 강한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화이팅! 우리 많은 지지자, 시청자분들께서도 행복한 2023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새해 복 많이 하세요. 고맙습니다.